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죽음을 당한 47세 이모 씨의 아들인 고 2학년생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항상 저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행위를 행한 사람의 동기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사실과 진실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저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행위주체의 동기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모를 깎듯이 생각했던 한 가장이었고 너뚱이 딸이 8살이었고 두 명의 아이들을 둔 부모가 월북을 가명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행정관청들은 힘을 모아서 한 가정의 억울한 죽음을 월북자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야겠지만 평범한 사람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고2 아들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갖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시피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정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하재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접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 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받았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버지가 38kg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려 올라간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공양 등의 인적 상황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이고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의 아들이 절규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은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고의의 아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북적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으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알처럼 그렇게 타이프라이트가 아니고 필력으로 썼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손녀 혹은 자녀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면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시지 못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재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셨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일전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돋보였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버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의 아들의 올림 필기를 한 그 편지가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엄숙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립해야 된 이유고 그것이 대통령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공직자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것은 국가를 보호하는 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한 사람을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정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인가라? 그런 질문을 던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국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다음에 우리도 꼭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불안감과 자괴감과 자절감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공직자와 국가를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요구도 아닙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집권 여당 사람들이 좀 더 진실 앞에 숙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에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짐승의 도리가 아니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 앞에 정말 담대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노모를 지극히 위했던 47세의 남자가 늦둥이 8살 딸을 둔 그런 남자가 월북자로서 내몰리는 그런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인간을 월북자로 내모는 그런 해양경찰이나 해양수산부나 관련 그런 담당자들이나 그리고 군이나 그리고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일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과 진실 앞에 좀 더 담대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회를 기다리고 이 고의의 아들이 평생을 회한과 울분과 분노가 아니라 이런 불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 길은 사실과 진실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심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지오엔지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오엔지 공TV도 구독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